사장님, 텃밭에서 또 상추, 채소 다 보니까 저거 키우시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어? 아니, 선생님. 이거는 또 다 뭐예요? 장독, 장독대. 이게 나의 보물이에요. 보물이 뭐가 또 이렇게 많으세요? 이게 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. 오, 된장 장독. 와, 진짜 경이롭습니다. 진짜 꾸준하게 담그신 것 같아요. 한 번 담그실 때 이게. 양이 이제 40kg로 600푸대. 40kg에 600푸대. 네. 그게 몇 kg죠, 총? 46, 24, 뭐. 이게 24톤이죠? 톨스로 따지면. 24톤이요? 네네. 오, 농사지라 장담그라. 오, 이거 이리. 저 많은 전통 장을 어떻게 담게 되셨어요? 제가 옛날에 농사컬 시절 때 겨울에는 농사할 일이 없어요. 맞죠? 네. 그러다가 이제 된장을 한번 담가보자. 처음에는 만드는 법을 제가 몰랐어요. 인터넷도 찾아보고 된장 담그시는 분들한테 좀 자문 좀 얻어보고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. 고민도 좀 많이 하고. 지금은 된장, 청국장, 고추장. 그거 제가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. 진짜 모르시는 상황에서 배우시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신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노력하면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죠. 그렇죠.